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 연령이 약 54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 부품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성별과 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50년 53.7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구 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예상치 43.8세보다 10살가량 많은 겁니다. 또 최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저출산 심화를 고려하면 취업자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